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일찍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확대하게 하시며 의인의 동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범죄를 못하게 하셨으므로 당한 민족이 주를 열어보게 하며 흑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협의 발인이다. 주는 부합자의 미세가 성읍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여수이시며 한난당한 가난한 자의 여수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리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한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폭한 자의 노래를 낳아주시리이다. 만군의 영호와께서 이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 곧 골수가 가득한 김진돈과 오래 저장하였던 앓은 포도주로 하시며 또 이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대와 열방기에 덮인 어깨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여 제하시리라. 영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리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대포하며 지회로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산에 나타나시니 모하비의 거룩물 속에서 초개가 밟힌다시 자기의 처소에서 밟힌다시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다시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라 영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격의 높은 여시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지구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로 주 중에 새벽에 봤던 10편이 딱 마무리가 돼요. 더울 때 10편 1편이 시작했는데 이제 금요일에 10편 50편을 마무리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누가 보면 24장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기업 기념주의가 세미나를 받고 새벽에는 로마설을 보려고 하고 또 주인에는 토타스크립트라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야 앞으로 6주 중에 39주를 구약을 볼 거니까 새벽에는 신약을 좀 봐야겠죠. 이렇게 매듭이 좀 이렇게 이렇게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서 의도하지 않은 것에 또 감사하고 또 누가 보면 52주를 딱 클로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딱 수요일에 성경 전체가 할 수 있는 작은 성경이라 할 수 있는 2사의 66장에 이제 25장과 6장 중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3장과 4장을 봤잖아요. 뭐가 기억나세요? 두루와 시도의 신원에 대해서 두루와 시도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무역하는 나라죠. 교력하는 나라. 배를 띄워가지고 아무튼 이게 유튜브 업체예요. 돈 버는 업체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타던 성읍이 다 빈껍질이 된다 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즉 유다 나랑 마찬가지로 그들도 70년 이후에 귀환하게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들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남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행정 보았죠. 거기서도 바울을 연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세계민족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물을 흔들고 포도를 걷은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이 하나님께서 두루와 시도를 이렇게 해서 민족을 흔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동생들인데요. 제가 2005년에 신학교 가면서 2004년부터 사연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만난 친구들이 꽤 됐죠. 그때는 제가 차량 전도서였으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년만에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지냈느냐 물어보고 교회에서 한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떠느냐. 제가 한 친구는 교회가 이제 통기박산이 나가지고 200명 교우가 지금 30명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교육자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교육본부 끌고 가서 중고차 뇌물 그래서 조금 그게 재미있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발간다고 또 교회 재산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붓는 것처럼 팍! 그렇게 흔들때가 있어요. 교회 우리도 언제 또 이런 큰 시련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뭐 누가 생일 있으면 재미있고 뭐하나 먹어도 재미있고 이렇지만은 정말 뜻하지 않은 교회가 시련을 당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부화 내동하지 않으려면 정말 주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남겨진 자 이러한 통과에도 남겨진 자가 있다고 했으면 했는데 바람을 맞고서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5장과 26장 이거 역시 키워드로 볼텐데 25장에 사실 중요한 것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나눠드렸던 이 사연 전체 기회를 보시겠어요? 주문은 오늘은 무슨 특별한 진행이 없지요. 그렇죠? 뭔가 이제 남유다 멸망한 200년 전에 지금 이 사연이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의의를 전파하는 선제 넓어 할 수 있는 이 사연이 이 사연이 이 사연이 이 사연이 이 사연이 아무래도 이 사연이 오신 이 사연이 먼저 여기서 요한예시록을 이렇게 엮을 수 있어요. 우린 지금 1부에 25, 26장을 보니까 뭡니까? 바로 딱 묵시록이죠. 이방예한 다음의 묵시록이에요. 묵시의 묵은 상한한 데서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을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5장에서 모합을 징벌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외의 것은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 끝에 일들까지 예수께서 초립을 뛰어넘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도 이사회를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날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경 해석에서 종말은 언제예요? 종말론 종말론 말을 하잖아요. 종말은 그러죠.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의 시작은 천지 창조죠. 시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의. 패롱지아라는 거예요. 어떤 한글로 팜지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끝이 예인이에요. 생각하니까 세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때 무엇을 맞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걸 보죠. 종말은 바로 이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재임하실 때까지 우리 현생.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종말의 개념이에요. 이 안에서 별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과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끝이 있구나. 지혜로운 처녀처럼 정신을 바짝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제 주님이 이 사연을 경영하시오. 1절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뭐, 이 사연은 걷고 다녀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연은 흔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계십니다. 2절도 보니까 성읍은 돌무덕이가 되고 견고한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외의 공성은 성읍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거슬되지 못하게 하고 3절 보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없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애하리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보세요.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들이에요. 주님을 경애하는 거. 이거는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사의 나라 영국은요. 야만조의 나라였어요. 원래 영국사람들, 원래 보톡사람들이 왜일지라고 구석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앵글리칸들이 온 거죠. 앵글리칸들이 바다 건너 와가지고 거기를 그냥 자리 잡은 거예요. 저는 글자를 모르고 문화도 없던 자들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가 뭐예요? 영국의 종교. 영국의 종교의 수작은 여왕, 왕이에요. 왕이 교육자들에게 영국의 종교를 성궁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성궁회는 기독교의 군파인들이나 같은 형제예요. 물론 성궁회 안에도 존 스토트 아시죠? 존 스토트. 존 스토트가 성궁회 사제예요. 사제예요. 사제. 여기는 그런 직제였어요. 자기를 패스라고 불러가라 그랬는데 성궁회는 그런 직제였어요. 성궁회는 왕이 제일 무듬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종교의 특강 때 할 거예요. 헨리 8세가 이혼하면서 로마 교황 천국과 결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어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신문에도 유세도 많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최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이제 교구를 다스리는 사제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32개죠. 신앙고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신교적이에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국 땅에 복을 주셔서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영국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이죠. 또 우리가 종교하는 찰스 스프러전 영국 사람이죠. 마지막 총리도 설교자 마틴 롤드전스 영국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대동강에서 성경 읽고 던지고 목장에 있는 사람 토마스 영국 사람이에요. 수업만 하려고 그러면 전도하러 놔 가지고 이 사람을 제적시켜야 되냐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 과거에 포악한 나라들의 성국이 주를 경혜하리이다. 이게 일부 여부 성취된 거죠. 사절도 보세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병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럼 폭염을 피하는 그들 여기서는 아마 아수로 바를룰을 말할 거예요. 그들이 공격할 때도 주님은 우리 같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요새와 그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폭약의 양은 뭡니까? 한자 양은 뭐라요? 양 양양 아니에요? 폭염은 폭발하는 양이 아니고요. 양평양양 맘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 같은 때 그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마른 땅에 폭염을 제한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리를 낮추십니다. 포악한 자의 실체는 바로 운명 이세벨교 같은 음명 갇힌 영 큰 뱀이 있죠. 이때 그 뱀이 완전히 갇히게 되고 휘인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진짜 폭염이었죠. 와 사람들이랑 정말 여름 더우셨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토경은 지나가고 맙니다. 뭐 아스톤건 바벨론이건 큰 지진과 해외인건 그리고 지금 패권을 잡는 어떤 나라들이건 다 지나가고 맙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께서 임하신거에요. 그래서 주께서 임하셔서 포악한 자의 노리를 그치시고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불러줘요. 이번 6절부터에요. 6절 6이 중요한거에요. 첫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굴의 영업에서 이 산에서 만비를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오피시되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냅시다. 우리는 이러한 연회의 맛을 어디서 본다고요? 교회에서 봐요. 왜냐면 이 산이 어디에요? 이 산 이 산은 시원산 그죠? 시원산은 무엇을 가르친다? 복음교회를 가르친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기억해본거죠. 이 산은 바로 복음교회를 가르치요. 근데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모일때마다 교회에서 이 복음잔치에 맛을 느끼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온전하게 바쁜 것인데 여기서 연회의 음식이 뭐에요? 기름진 것과 맛있는 거 이때문에 기름 먹고 별로 한참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올해 저장했던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면 돼요. 기름진 것은 먹을 거죠. 배를 불려줘요. 배부름을 불려줘요. 포도주는 음료수니까 목마름을 해결해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너희 줄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로 와서 공짜로 사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은 마지막 날 잔치로 임하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연어의 맛을 우리가 일부 보금교회에서 맛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산 그럼 한번 이것을 논리적으로 해야되봅시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진짜의 잔치를 맛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세상에 정줄 수 없어서 어디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금은 죽이고 목마른다. 자기의 영혼이 죽이고 목마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 보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금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자기 실체를 좀 파악하게 도와요. 사실 자기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환란을 주시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들도 네 꼬라지를 알아야 내가 필요한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아주 죽게 살기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기침을 하고 피가 나는 데다. 괜찮아요. 그래서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이런 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정신을 발짝 차려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도구를 사용하셔서 줄이고 목마른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 교회에서 비로소 연유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전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아는 사람 그런데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이 연유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요.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잘 드셔야 된다고 해요. 잘 먹고 싶어도 입맛이 안 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우울증 환자는 몸이 앙상하게 뼈밖에 없어. 그런데 입맛이 없으니 먹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먹어요. 독한력을 처방받을 때 입맛이 안 나잖아요. 억지로 먹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신자랑 할지라도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주의고 목마른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앙상하게 시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의지를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입맛을 돕고는 무언가를 사용해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장 내 마음이 뭔가 가슴이 뛰고 아들의 난리 분비되고 눈물이 안 흘러도 우리 주위에 봤던 말씀처럼 평범한 일을 계속해 나가요. 주님이 평범한 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일을 통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기분인데요. 남자들은 한 시간 기쁜 일이 있어요. 아침에 면도하면 한 시간 기쁘요. 근데 그 좋아하는 면도를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면 좀 덥수록 하니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상을 대면요. 전기면도기가 있고 전기면도기가 잘 뜯습니다. 엄청 아파요. 나흘을 대면 그리고 일주일 되면 일할수록 가야 돼요. 처음에는 좀 몇 수염이 낫다 하는데 내일 하는 거 안 하면 상당히 보기 싫어요. 상점도 아니고 내신도 아니고 이상하게 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청소 하루 안 해보셨어요. 별 티 안 해요. 근데 이 평범한 일주일 한 달 안 해보셔요. 머리카락이 공을 이루고 먼지가 태산을 이루고 어떻게 양말을 벗을 수가 없지 그런 것이죠. 머리도요. 매일 감아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 감을 수도 있겠죠. 일주일 한 달 안 감은 거죠. 머리는 일기만 고속도로 가쭉 흘러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평범하게 매일 해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이런 때로 내가 내가 줄이고 모모하는 상태인 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꼬리를 당장 가슴 치는 눈물 흘린 콧물 흘림이 없어서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는 일에 계속해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연해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비교하셨어요. 우리 이사회 25장 딱 접어놓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6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볼게요.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5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이제 수건 수건 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살아있는 떡이다 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오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여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네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아내를 거하고 나도 그의 아내를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구원과 맞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렇습니다. 매절마다 먹고 마시는 얘기가 하나씩은 다 들어가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찰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지하신지 잘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매일 하는 매일 세 번 이상씩 하는 뭐 주렴구리를 먹으니까 매일 열 번 이상씩 하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25절 2사의 25절 6절을 봐요. 만민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만민 이 산에 오는 믿는 모든 만민이 와서 기름진 것 먹고 오래 시작했던 포도주로 염에 베푸시는 걸 즐겨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먹고 오래 시작했던 나이는 포도주로 하며 왜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그날 알아요. 천국께서는 믿음, 사랑, 소화 중에 사랑만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믿음이 있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것 의심이 없는 것 그날 알아요. 7절도 보세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선 사람만큼 주님을 알지 못해요. 덮개와 가리개가 제외해져요. 8절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영생의 나라 분명해요. 묵시가 분명해요. 이 사회와 그 당시 사람들이 감당 못할 말씀입니다. 그날 남은 재능을 받겠습니다. 주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림도 교회 고림도 교회 현지 기억나시죠?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체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말씀하셔야 됩니다. 놀라워요. 수백 년 수천 년 뛰어넘어서 이사회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한 말씀을 주죠. 이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 조금 손을 보는 것 괜찮은 겁니다. 이 잔치가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우리 일을 하나하나 불러줄거죠. 밥먹는 자리에서 씻어 숙박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 있어요. 구절 보십시오.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모든 자는 이 기다림이 중요해요. 기다리는 모든 자는 구원의 선분을 바꿔요. 하나님께 보상해줘요.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요호하여 요호하여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 오하위 거름물 속에서 초개가 밝힌 같이 자기 처서에서 밝혀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주님이 내리두르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원수들은 우리 짓밟힘을 달하고 우리는 연애에서 즐거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산축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교회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이 맛을 맛보고 이들의 문예를 미리 보면서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됩니다. 우리의 죽이고 몸만한 상태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느낌이 없을지라도 의지를 들여서 빨리 기도와 말씀을 쉬워야돼. 자 이제 26장을 봅니다. 26장을 21절까지 했는데 한번 크게 배속해 볼게요. 그날에 리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성벽과 위백으로 사무실이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기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더럽게 할지하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병강하고 병강하도록 지키시리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너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호와는 너와는 간섭이십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나주시며 소순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투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구만자의 발과 곰피판자의 걸음길이로다. 의인의 이름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탈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라. 여기 또 기다림이 나오죠? 또 기억이 나오고 기다리고 기억하는 어떤 일이 주변에 밤에 환란의 날에 내 영원히 주를 사모하여 싸움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데에 세 개의 검인이 의를 배우니 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무리를 해가도 요호와여 위력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니이다. 요호와여 주의 소리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부위 주의 대적들을 사르르니이다. 요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로 우리를 위하여 이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이 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이 죽었음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음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버라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압무하여 싸우며 주의 친구를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가들이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인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물을 겪으며 불신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구하 같으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도를 방해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미를 출산하실 못하여 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끈에 누운 자들아 너희를 깨어놓으며 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발치여다. 내 미실에 들어가서 내물을 닦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제어다. 같이 봅니다. 호라. 요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원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겪지 아니하리라. 아멘. 뒤에 문을 닫아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시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구절 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영혼이 사는 것은 모든 영혼이나 이 영혼이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영생이냐 아니면 심파의 영생이냐 이게 다르죠.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종파의 목사님이 다국적인 신자는 매장하라 활약하지 말고 이러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초자연 법적인 방법으로 딱히 매장된 사람도 썩으면 다 흙이 돼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화염이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자에게 찢겨가지고 120정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무슨 초자연 방법을 통해서든지 땅에서 진짜 아담이 땅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흙, 진흙 이런 뜻이에요. 모든 진흙 더미에서 영혼들을 일으키셔서 오른편과 오른편 심판과 삶을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회가 내답은 마지막 날의 형국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마요. 26장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 하나가 세우실 때 유다 땅 즉 보금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 노래를 부를 것이죠. 우리는 노래를 부르라고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그들은 노래를 그치겠고 악한 자들은 노래를 그치겠고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장 5절 보세요. 25장 5절 끝에 보니까 포악한 자의 무엇을 낮추지이다? 노래. 주님 보시기 전에 포악한 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먹고 즐기지 않지만 그날 되면 그들은 노래를 뚝 부르시겠고 이제 우리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의 반수점은 그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께서 계속 우리의 영원한 성읍이 되시죠? 문들을 열어요. 왜요? 문들을 활짝 열어요. 마저 심판할 때에는 무서워서 문들을 꽁꽁이 닫는데 이제는 여려해야 되니까 믿었던 모든 자들은 다 열어라. 다 열어라. 3절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신지가 견고한 자들이 평당하고 평당하도록 지키시기 이는 그 가정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믿는 자들을 평강으로 지키세요. 희구리 어여서 두 번 번거되면 강조라고 되잖아요. 주님이 평강으로 지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어요? 그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가 잘 실천하시면 돼요. 돈 걱정도 많고 건강 걱정도 많고 자식 걱정도 있고 우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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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숙대맛이 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평강을 얻어가지고 이 연애를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절을 보세요. 신뢰하는 자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 사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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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는 어떤 아 그 친구들 아버지 목사에게 선을 하나님은 어딨죠 재개발이 돼야지 교회를 정의할 수 밖에 없었는데 어느 교회랑 연압을 했대요. 병합을 했는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처음이랑 막이 달라져서 성도들이 열다섯만 명의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집에서 이외 은퇴하신 목사인데요. 아 마음대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빠 목사님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종로 오가에 은퇴한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미용봉사하는 데가 있대요. 밥도 주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보통은 정제하려고 쉬시는데 미용봉사하려고 앉아있는 사람은 꼼짝 못하고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꼼짝 못하는 사람한테 보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하고 정제에 쉬는 사람들도 같이 경관추면 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 길이 막히면 좌 피고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시죠?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놀라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선생님은 이런 쉼터가 가있대요. 전체는 보이겠는데 돌아가신 한 경쟁 목사님이 인종을 앞두고 그 나만의 선생님은 쉼터에서 많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목사들이 이제 이 어른한테 한 가르침 좀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갔답니다. 저희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한마디 하겠다.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 그게 부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위한 한마디였다. 예수 잘 믿으시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신용하지는 말고 예수님은 장사하지는 말고 예수님은 신뢰해서 평가한 별 좀 읽으라.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은 척을 하고 설교 준비 위해서 책도 보고 이러는데 진짜 믿지는 못하는 너희들 좀 회귀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수요소년 공부를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전체를 좀 많이 탈 일이 있어가지고 본문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랐어요. 충격을 많이 늦추고 있구나. 성경 아래만 가지고 무인도에 가서도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평감으로 가는 질의 길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요구하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연애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기다리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기억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으니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언제? 구절 보세요. 언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내 중심이 주를 가질이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 일입니다. 왜요? 의를 배운다는 것은 그 연애자에게 초대가 돼가지고 연애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언제? 밤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종말은 뭐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밤이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밤의 시대에 사는 빛입니다. 빛이 하는 일은 뭐예요? 기다리고 기억하고 성도하는 일이에요. 미국에 있는 성도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요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뭐 뭐 달인 목사와 성도의 아들을 유지한 줄 알고 90%밖에 사실이에요. 이동훈 목사 사건이 사실이에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이제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어요. 저희는 그 꼴이 내 꼴이고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기에는 너무 서로가 썩어있기 때문에 보듬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국리를 구할 수 밖에 없어요. 밥이죠. 밥. 기다리고 기억하고 사모하며 평범해 보이는 그 일 이러면 우리가 시를 부리는 일입니다. 조금 더 이동하지 말아요. 사람은 남은 것도 들어옵니다. 나만 잘하는데 나만 나만 잘하는데 이 믿는 자에게 주는 평강이 얼마나 확실한 일이면 한 번 더 말씀하시오. 여러분 12절부터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향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옵소니 하느님께서 밤을 사랑하는 우리들 밤중에 귀찮아 사랑하는 우리들 기다리고 기억하며 사모하는 우리들 연애 완전한 연애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강 주마. 우리를 위로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봤잖아요. 작은 물멘트로의 경험이 있어야 마지막에 볼미앗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평강 주면 나중에 더 큰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회 25장 26장 가잖아요. 성경 공부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잘 배워서 배우대로 실천하는 데 있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 알아냈는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오늘 25장 26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그리고 25장 26장 여러 가지 봤어요. 이연회 또 이산으로 표현되는 교회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 이렇게 키워드를 봤어요.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여러분 25장 구절을 읽고 보십시오. 그날의 나에게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누구예요? 바로 그 윗자리에 있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을 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저요. 초림전에 간절히 기다렸던 그분 이제 우리가 이 밤에 제리 마실 예수님 기억하잖아요. 그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하시라. 구약의 여호하는 신약의 주 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구원자 예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유아공 6장에서 말씀하신 그분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26장에서 평강을 받쳐 우리 예수님께서 제애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강을 너희에게 주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 주일에 마지막 찬양 기억나세요? 마지막 찬양이 아니라 두 번째 찬양 나의 영혼이 창자니 우리 성교단 선배가 왔던 거예요. 이거를 송경 연세대 다니던 송경이 학생에게 줘서 그때 대회에서 1등 하겠죠. 이 곡을 지은 분이 이 유정 목사님이세요. 우리 나의 왁에서 저한테는 유정이 형이라고 해요. 이 분이 학교를 다닐 때 너무 공허한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너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당구에 붙였어요. 당구에 책상이 단구대로 보여가지고 공 4개가 공을 놓치고 영광을 구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평강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마음이 늘어진 거예요. 당구를 그렇게 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 속에서 평강을 찾게 된 거예요. 좋은 씨야들 측에 평화를 준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 심을 나타내시며 이러한 귀한 노래에 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연애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말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우리의 배고픈 것과 목마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연애의 맛을 교회에서 구원적으로 맛 봐요. 주이고 목마른 불신자들이 와서 믿고 맛 봐요. 이미 맛본 신자들은 영원히 병들었을 때는 의지를 들여서 평강을 이끄세요. 주님은 이 밤을 지나는 가운데도 의지를 들여 믿고 신뢰하는 대로 평강으로 이끄세요. 이게 얼마나 하시지 않지 두 번이나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수 넘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할 줄 합니다.